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누 들고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8일 오후 12시 16분 32초 33초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제에 대한 조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어제에 비해서 1.9% 떨어진 0.034원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봉차트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 이 주황색선 기준이 21위평선인데 이쪽으로 돌파 후 저희 바닥 한 번씩 나와주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 반등이 잘 일어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들과 달리 조금은 늦게 올라오고 21위평선 위에서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캔들이 그 다음에 나올지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12일, 13일 은봉캔들 이미 채워주고 수렴 끝나고 지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쪽 추세에서 조금 넘어가야 되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 저희는 0.045원 이전 매물때 상당까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캔들이 어떤 캔들이 나오냐, 양봉캔들이 나오냐, 은봉캔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고점은 지금 높이 찍어주고 있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희 쪽에서 진입식이 컨펌이 나오면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연락처 알아야 되니까 밑에 하단에 번호로 저희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시바이누 남겨주셔도 좋고 뭐 아니면 진입식이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시바이누 상승 컨펌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문자로 쉴 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이제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부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의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